깨끗하고 도덕적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격과 국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일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눈을 빕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5년간 맡겠다고 나선 대통령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놈 놈 놈 대선이라고 합니다.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만 있다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대권 선언을 하니까 5개월 전에는 안 나온다고 했다가 뭐든지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반대로만 알아들으면 된다. 그리고 자기 말 뒤집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 머릿속은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생각이 꽉 차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말을 뒤집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중간에 그만둬서 다시 대선 도전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그래도 완주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 뜻이 정말 계속 그렇게 단일화를 원한다면 그런 거를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외면할 수 있을까. 저는 아마 압력을 제1야당이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제가 대표로 나가서 이재명과 1대1로 붙든 이길 수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과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누가 압력을 받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압력을 받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철수 대표님의 또 별명 중에 하나가 안초딩이에요. 그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제 학력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그러면 상대는 뭐냐. 그렇게 저는 의지 못하고 싶어요. 특히 그건 일주일 동안 사석에서 남을 웃겨본 적이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성민 교수님이 웃겼습니다. 지금 점심이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렇게 추웠던가요? 바람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